자 그 다음에는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1의 보수와 A보수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2진수에 대한 2의 보수를 지금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2의 보수를 구하는 자 그럼 2의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1,0,1,0의 2의 보수를 한번 구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죠 1의 보수는 뭐예요 0을 1로 1을 0으로 자 이게 1의 보수죠 여기에다가 뭘 더한 거 1 더한 게 2의 보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고 하나 올라가고 자 이게 2의 보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과정이 컴퓨터 상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자 봅시다 자 2진수에 대한 1의 보수 및 2의 보수입니다 자 2진수가 b라고 하는 배열에 쭉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럼 이 2진수에 대한 1의 보수를 구했습니다 1은 0으로 0은 1로 1은 0으로 구했죠 그 다음 1의 보수에다가 뭘 더했습니까 1을 더했죠 1을 더한 결과 이제 이게 2의 보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2진수 2진수 그죠 이거를 이제 배열에다가 담아요 배열에다 담는데 어느 배열 b라고 하는 배열에다 담고요 그 다음 1의 보수 있죠 1의 보수 자 1의 보수를 어디에다가 o라고 하는 배열에 지금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2의 보수 2의 보수를 t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1의 보수는 아주 간단해요 1의 보수는 1의 보수는 엄청 간단합니다 자 잘 보세요 1일 때 0으로 바꿔주면 되죠 0일 때 1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할만 하면 돼요 역할만 그래서 1의 보수는 뭐냐 1 빼기 1 빼기 얘를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 그죠 1 빼기 얘를 한다고요 그럼 0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그죠 1 빼기 0을 해요 그럼 1이잖아요 즉 1의 보수는요 1의 보수는 1 빼기 원래의 이진수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1의 보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의 보수를 구하는 방법은 1 빼기 원래의 이진수 값 그렇게 해버리면은 바뀌게 된다 자 재미나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2의 보수는 1의 보수만 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됩니까 1을 더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위에 있는 값이 뭡니까 1의 보수요 1의 보수 그러면 1의 보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의 보수라고 해봐요 이게 1의 보수다 그럼 2의 보수는 뭡니까 여기다가 1을 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다 보면 더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자리올림수가 생길 수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적어본 거예요 적어보니까 그죠 0하고 자리올림수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0하고 올림수가 1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1이었는데 올림수가 없을 경우도 있고 그죠 1이었는데 올림수가 있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 0하고 올림수가 없을 때 그죠 2의 보수는 0이 되고 그죠 올림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0하고 1일 때는 그죠 1이 되고 올림수가 당연히 없고요 1하고 1일 때도 마찬가지죠 1이 되고 올림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1하고 1일 때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합은 0이 되지만 올림수가 생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규칙을 우리가 끄집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합을 보세요 합 얘를 보세요 얘를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어떤 경우가 1이에요 어떤 경우가 그렇죠 이 값들이 이 값들이 서로 다를 때 1이죠 서로 다를 때 맞습니까 자 이의 보수 ti는 값이 서로 다를 때 1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exclusive order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리올림수를 보세요 자리올림수 자 자리올림수를 보세요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보니까 얘하고 얘를 곱한 거죠 맞습니까 곱한 거죠 그래서 캐리는 1의 보수에다가 뭡니까 자리올림수를 곱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런 규칙을 얻어낼 수 있구나 그럼 이런 규칙을 써서 순서도 상에 표현이 되겠다 그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봅시다 자 시작과 끝은 제가 없앴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BOT라고 하는 지금 이제 배열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이의 보수죠 이의 보수 이의 보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T라고 하는 뭐예요 배열 배열을 이제 출력할 겁니다 그죠 T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출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의 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1의 보수를 먼저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주기 위해서 i는 1 이렇게 했어요 1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뭔가요 그죠 이게 1의 보수를 구하는 거죠 맞습니까 1의 보수 그렇게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얘 원래의 이 B에 있는 이진수 값들을 전부 다 1의 보수로 다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의 보수를 구하는 부분이고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2의 보수는 뭡니까 여기에서 1의 보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1을 한 번 더 더 해줘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이 이거예요 그 과정이 자 어떻게 했냐면 n 값을 i에다가 넣었고요 자 c는 1이다 이 말이에요 c는 1 자 그래서 이 값을 이 값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더해 주는데 얘를 더해 주는데 carry인 것처럼 생각해서 더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값하고 carry하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같으면 그죠 같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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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죠 그죠 다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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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이에요 다르면 1 그래서 기본적으로 1로 세팅을 해놓고요 같으냐 물어보고 같으면 0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arry는 뭡니까 carry는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었죠 앞에서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잘 안 보이시죠 이걸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요 자 보자고요 이 부분이 뭐죠 그렇죠 이게 이제 1의 보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까 1 빼기 2진수 그러면 이제 1의 보수를 구해지는 거죠 됐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이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얘가 뭐예요 얘가 carry죠 carry 그러니까 1을 더 해주는데 1을 더 해줘야 되잖아요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 해준 게 2의 보수인데 그걸 이제 carry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뭐하는 겁니까 자 이제 비교를 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값을 1로 줘요 주고 난 다음에 얘에서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죠 비교를 해서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으면 뭐예요 같으면 exclusive o하죠 그래서 0을 넣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arry는 뭡니까 carry는 그렇죠 기존에 있는 1의 보수에다가 곱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앞에서 보았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끄집어낸 것을 이용해가지고 순서도상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 라고 하면 1의 보수 구하는 거 이렇게 해서 blank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떤 carry carry 구하는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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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